Q.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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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찾으려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봐봐.. 뭐야? 지금 저기 옳던 것 같은데.. 아.. 저거 뭐야.. 잠깐만.. 반갑소.. 이보시오.. 아재.. 나를 보시오.. 저거 진짜.. 손이 한쪽 없는 것 같아.. 맞지 맞지.. 긴팔이 좀 가려진 것 같은데.. 여기 소매인데 공간이 많잖아.. 그래 그래 맞지.. 손이 없는 것 같아.. 맞지 맞지.. 긴팔이 좀 가려진 것 같은데.. 봐봐.. 지금 공간이 많지.. 손이 없는 것 같아.. 또 앉았다.. 아저씨.. 무대.. 거기서.. 어.. 다시 간다.. 안쪽으로 들어.. 깜짝이야.. 놀래라..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 이렇게 하는데.. 뭐 있어버리니까.. 와.. 나 지금 뭐.. 나도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와.. 간대이 덜렁덜렁 진짜.. 개덜렁.. 여기 의자 보이시죠.. 의자.. 여기에.. 아저씨 하나가 앉아있어.. 아저씨가.. 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저기.. 어.. 그래.. 저기.. 어.. 저기 유리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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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리차.. 와.. 여러분들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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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유리차.. 저쪽 유리차.. 저쪽 유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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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위에서.. 지금 현재.. 쳐다보고 있어요.. 위쪽에서 지금 현재.. 위쪽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쳐다보고 있다고.. 이쪽.. 이쪽.. 왼쪽.. 왼쪽에.. 왼쪽에서.. 누가 왔나.. 하고.. 저 위에서 우리.. 뭣은 놈인가.. 야.. 영사실 한번 가보자.. 아까 여러분들.. 저 위에서 지금 현재.. 영사실인데.. 저 위에서 아까.. 우리 키친이가 보였거든.. 예전에 여러분들.. 마이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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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비행위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여기서 여기가 지금.. 지금 오늘은 좀 시한하게 좀 조용한데.. 저는 여기서 비행위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갈비뼈가 분질해졌었어요.. 아 분질해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병원 입원한거.. 시청자분들 다.. 방송 보여드려서.. 저희 계속 보셨던 시청자분들 아세요.. 병원에 입원했던거.. 병원에 입원까지 했거든요.. 그 장소가 여기에요.. 빙이가.. 오늘은 지금 희한하게 조용한데.. 저희 여기 폐극장 올 때마다.. 마이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키친이들이 왔다리갈다리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놈이라.. 올 때마다.. 올 때마다 그랬어요.. 한 장소가 부수도 없을 정도.. ㅋㅋㅋ 안쪽이라 오는거죠.. 아.. 조심해 조심해요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현재.. anganronnng.. 지금 여기로 보이네.. 저기 안쪽에.. 그렇다.. 이 공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는.. 와..머리앞다 와..머리앞다 안쪽에 있어 안쪽에 아까.. 여기서 쳐다봤어요 여기..저기.. 저쪽..저쪽.. 저쪽.. 창문에서 우리를 쳐다봤다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대골통만 내밀고 대골통만 내밀고 여러분들 저기 안에 우리 기친이가 누군지 확인하러 들어가 봅시다 하나가 아닌거 같아 여러분들 하나가 아닌거 같아 지금 추정감사합니다 하나가 아닌거 같아 지금 현재 하나가 아닌거 같아 하나가 아닌거 같아 하나가 아닌거 같아 예를 갖춰다봤다 예를 갖춰다받아 이곳이요 거기 누구없어 이보시오 아따리 아따리 하지 말고 나와봐 나 가까이 들어가기가 무섭다 좀 밝은데로 나와봐 시큼시큼한 데 있지 말고 나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앞에서 막 이렇게 엉 하고 그러지 말고 이거 공포 많이 본 줄 알아 우리 똥아 방송 많이 봤냐 무섭게 갑자기 엉 하고 이러 하지 말아라 새바닥 기름게 내밀고 양키카? 한국말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이게 좀 밝은데로 나와라 않게 안나와 밝은데로 나와라 않게 안나오네 이놈들이 겁나게 말 안들어 이놈 말했다 진짜 하지마라 안 나오지 않게 어엉 해 policy 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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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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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저기 볼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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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안에 있어 안에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얼핏 무서워서 계속 거기서 못 보고 왔다거든요 얼핏 보고 왔잖아요 얼핏 봤는데 꼬마 하나는 덩치가 작았으니까 보면 꼬마겠지? 꼬마 하나랑 어떻게 보면 여자였으니까 하나네 서로 그 엄마랑 뭐 이렇게 그건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게 뭔가 또 저기는 우리 부친이가 어떤 사연으로 저기에 있는가 한번 출동해봅시다 여러분들 우와 여러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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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랑 아줌마야 꼬마랑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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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여태.. 지금 이 꼬마.. 이 여자애기 혹시.. 딸인가? 아줌마가 아닌가..? 아.. 딸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지금? 같이 있는 이 꼬마애네요 지금.. 누구예요? 꼬마애디가 말해줄래? 누구야? 누군데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아.. 니 무슨 친언니? 친언니도 아니야? 그럼 무슨 사이길래 지금 같이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왜 애기한테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 아까 전에 저희 여기 1층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창문으로 내다보셨죠? 내다봤죠? 왜 애기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왜 애기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저기가 뭣을 때 왔어요 혹시? 왜 애기 왔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뭣을 때 온 것도 아닌데.. 혹시 알아요 저희들? 저희 혹시 알아요? 어떻게 오를 건데요? 어떻게 오를된다고? 앉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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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꼬마가 엄청 크게 술래요 꼬마애네 너 지금 언니하고 같이 있기 싫지? 억지로 같이 있는 거지 지금 어쩔 수 없이 잠깐만 잠깐만 뒤로.. 야!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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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k! зак 1댓이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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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골 내가 못낸다 했지 내가 못낸다 했지 내가 못낸다 했지 내가 못낸다 오지마 아 아 아 아 와 와 와 아 와 와.. 힘이 없어져요 형 그럼 너무 세제일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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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자리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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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내가 없네.. 내가 없네.. 여러분들.. 와.. 미쳐버리겠네.. 와.. 미쳐버리겠네..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와.. 와.. 심지어.. 저 몇 번만 접었어요.. 와.. 너무나 포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저 방금 들어갔을때도.. 영상에 찍혔는거 어떻게 모르는데.. 저 노란거 뭐.. 지금 집어던진거.. 바로 내 옆에.. 와.. 맞을 뻔했어.. 그것도.. 와.. 아까도 대갈동도.. 와.. 미쳐버리겠네.. 너무나 포기해서.. 지금 현재.. 조금 진정을 시킨 다음에 들어갔을거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진정.. 지금.. 풀 혼자 가라앉게끔.. 놔둬야돼.. 놔둬.. 지금 현재 달라들면 더 위험해요.. 아.. 지금 최대한 진정을 시켰어요 지금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너무 지금 흥분한 상태라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쳐버리겠네 지금 현재 수신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수신은 완전 만땅이에요 지금 수신은 완전 만땅인데 수신은 완전 만땅인데 수신은 완전 만땅인데 수신은 완전 만땅인데 안 보이네 지금 여러분 슬슬 조금씩 진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잠깐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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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여러분들 진정 좀 진정된거 같으니까 풀 때 와 지금 빨리 뜯어놔 와 지금 저 안에 있어 안에 안에 있나요 지금 조금 진정될 때 이럴 때 풀어야 돼요 이럴 때 이럴 때 럴 때 에어 아 너너너뜩 죽먹는 이미 으 지금 마이콜이 정신이 좀..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왜 사람한테 왜 이래? 왜 그래? 사람한테 왜 이더라고 왜 장난질이야? 나가 나가 나 찢어 버려야겠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더 찢어? 더해? 나가 나가 빨리 나가 왜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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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찢어? 다음에 네 다리를 찢어버릴까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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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찢어버려 나가 다 찢어버려 나가 나이 조금... 나가 안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 몸 다 태워 버리겠어 태워? 너 몸 다 태워본다 진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불 붙여 불 붙여 나와봐 빨리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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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나와 거기 안이 좀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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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나와 나와봐 나와봐 웅... completed...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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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 차려야겠다. 부정 하나, 두정 한 장만 태우지. 우선 조금만 남아있는 부위도 있을 수 있는데 남아있는 부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태워버리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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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변화버렸네 진짜. 형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와 하 하 하 네 네 오전 마세요. 오전 마세요. 오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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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이리... 으아... 좀 내려가... 조금만 쉬자. 희한하게 여기만 오는 마이크를... 비닐가 너무 심해 이걸로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왔을때 했잖아요 여기 왔을때 제가 말했잖아요 마이클 여기 와 가지고 갈비뼈에 금 가버렸다고 여자가 왜 화나냐면 제가 이 표현을 좀 여러번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집에 모르는 놈들이 들어온거에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지 잠시만 힘들어?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몸에 땀이 막 기울듯이 후후 좀 전에 지금 여기가 병사실이예요 뭐야 병사실이예요 지금 저기로 비쳤는데 저기가 지금 쳐다보고 있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 앉으셨다 아 저 마다 밑으로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지금 저 구석에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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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요 지금 여기 정 여기 와 진짜 진짜 무섭게 노려본다 정말 잡아먹을듯이 노려봐버리네 너도 저기 한번 가서 봐봐 얼마나 소름돋게 하고 있냐 플러시 한번 켜고 한번 봐봐 얼마나 소름돋게 하고 있냐 완전히 그 부리를 째려보는게 완전히 개 진짜 와 완전히 소름돋아 안전히 소름돋아 와 진짜 시려 보여 우와 지금 아까 꼬마 있죠 꼬마 꼬마 있잖아요 꼬마를 지금 바닥에다가 아예 이렇게 눕혀 놓은 상태에서 거기를 지금 지근지근 보면은 다리 보이시죠 현재 눕혀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 이를 고개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죽일듯이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밟으면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높은 곳에 있고 높은 곳에 있고 얘는 밑에 쪽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고개를 살짝 쳐들어서 쳐다보는 그 눈이 눈이 눈빛이 있잖아요 정말 죽여버릴듯 저 진짜 그 눈빛을 뭐라고 선명하게 죽여버릴듯 진짜 갈기각이 찢어죽일듯 그런 눈빛이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보면 아 너 눈에 진짜 살기있다 살기있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쉽게 말하면 이혼가족이 정말 환을 품고 하는 그 눈빛은 고박이 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시는 분들 영환이신 분들이나 그걸 눈빛을 보면 그 눈빛부터 해가지고 제압이 돼서 보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기가 죽어버려요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아까 꼬마를 밟고 폴딱폴딱 뛰었던 그 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저걸 움직여 움직인다 움직여 여러분들 우리 오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우리 말하는 동안 매일 거짓거리 하고 있었나봐 여기가 문쪽인데 이쪽으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이쪽 안으로 들어갔어 이쪽 안으로 여기 여기로 지금 들어갔어요 한번 저 기운 한번 한 번 몇 개월 한번 가보죠 저 기운이 어떤가 와 기운이 기운이 와 기운이 기운이 와 진짜 와 이게 뭐야 와 이거 어디 있어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 기운이 와 와 정말 우울 지금 이 자리들은 이 자리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돌아가 후 후 좀 proyecto 지나가는거 아까 마이콜이 빙이 걸렸던 자리가 이 자리에요 쑥 지나간거 쉽게말해서 아까 그 자리로 들어간거에요 자기자리로 또치님이 앞장서주지 여러분들 뒤에가 더 무사해요 아하 아 모르지 뭐지구만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슬슬 자 여러분들 자 우선 이제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